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포항시 시는 수소산업 생태계 저변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수소에너지 글로벌 혁신도시 포항의 본격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1일 수소산업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시는 우리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관련 시책을 공유하며 수소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소산업협의체는 산학연관협의체로 포항시가 세계적 수소에너지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야별 추진 중인 사업 및 연구에 대한 교류, 핵심 기술 개발 및 제도적 문제점 발굴, 수소정책 제한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또 협의체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3 포항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에 참여해 포항의 수소사업을 널리 알릴 예정이며 이 밖에도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등을 방문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다지고 여러 토론회에서는 포항시 수소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2050 전지보국 전문가 TF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초격차를 견인할 전지보국으로 가는 첫 걸음인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해 2차 전지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23일 포항시는 2050 전지보국 전문가 TF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전지보국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2차 전지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위한 포항의 역할과 특화단지 향후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의의와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세부 육성 계획 및 정책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포항시가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는데 산학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반시설 지원, 연구개발 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전지보국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간담회를 꾸준히 열고 토론회,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2차 전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특화단지 성공적 추진에 힘쓸 방침입니다. 한여름밤의 꿈같은 선물, 힐링필링 포항 철길숲 야행 소식입니다. 포항의 대표 휴식 공간인 철길숲에서 열린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올해 철길숲 야행은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재미와 감동이 가득했던 야행 축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포항시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철길숲 일원에서 꿈같은 밤, 행복 드림이라는 슬로건으로 2023 힐링필링 포항 철길숲 야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테마형 야간 축제로 그린웨이 달빛 콘서트와 함께 기차역 콘셉트의 4가지 테마존에서 다채로운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찻길이라는 철길숲의 정체성을 살린 간이역을 테마역 사이마다 배치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챙겼고 불의장원, 네컷사진 등 관련 체험 콘텐츠를 추가해 상징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지역 캐릭터들과 함께한 퍼포먼스, 마덴락 농특산물 로드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외식산업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1일 푸드테크 융합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시행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포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식 개발과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선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1일 포항시는 올해 을지 연습과 연계해 2023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민관·군경·소방·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유사시 공동대응체계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포항시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21일 포항시는 김무환 총장의 퇴임을 기념하고 또 도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김무환 총장에게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무환 총장은 포항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포항 R&BD 기관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포항시와 포스텍 등 R&BD 기관이 지역주도 혁신산업 특화전략 수립을 목표로 공동 참여한 포항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로 참석자들은 3대 신산업 기반의 글로벌 첨단산업 혁신도시 도약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국가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며, 시는 21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2일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시는 주요 현안과제를 북한 드론에 의한 정수장 단수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분야별 긴급 복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5일 구미시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군 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별 홍보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협의회는 재난 대비 의용소방대 소집권 확대 등의 5건의 안건을 다뤘으며, 논의 및 의결된 안건은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5일 포스코 QSS 혁신활동과 연계한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 막회 특화거리 위생환경 개선 사업으로 장옥 내 해수탱크 및 급수배관 설치에 따른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해수탱크 설치는 등푸른 막회거리 활성화를 위한 포스코 QSS 혁신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25일 포항시는 청아공진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아공진시장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해신는 주차시설 확충 및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방문객 및 상인들의 불편 해소를 도모했습니다. 네, 포항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를 2023 포항시 청년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엽니다. 우린 새파란 청춘을 주제로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포항청춘센터 청년창업 플랫폼 홈페이지와 포항시 청년창업랩 홈페이지에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고요. 관련 내용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